안녕하세요. 바위시티입니다. 와, 잘생겼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 많은데요. 우리 리더가 먼저 우리 인사, 우리 육성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위시티 리더 블릿입니다. 네, 우리 뒤에도 마이크가 몇 개가 있어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은 우리 홀인원으로 컴백해서 차세대 남자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홀인원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팬 여러분한테 어필을 한번 하시죠. 네, 이건 제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바위시티에서 분위기 메이커 승고입니다. 아, 분위기 메이커. 네, 저희 홀인원은요. 1집 You're My Only One과는 다르게 더 상큼하고 신나고 렛챗 기반의 힙합곡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지만 렛챗 기반의 힙합곡으로서 화려한 랩, 또 컬러풀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와,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은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팬 여러분도 계시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보고 입덕할 수가 있습니다. 바시티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 중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우리 멤버 중에 뭐 가창력 또는 댄스 딱 하나하나씩만 보여줘서 이 친구들이 바로 입덕할 수 있게 한번 누가 한번 보여줄까요? 댄스 타임! 홀인원, 홀인원. 홀인원 댄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저희 홀인원의 포인트 안무. 아, 포인트 안무. 노래가 되나요? 아니면 두 개에서 노래를... 5, 6, 7, 8. 홀인, 홀인, 홀인원 베이베. 홀인, 홀인원 베이베. 홀인, 홀인, 우리는 너에게. 오케이. 아, 이 정도는 한 50점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안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약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끼 한 번만. 우리 매력을 한번. 애교 있습니다.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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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빈이 나오세요. 재빈씨 나오세요. 재빈씨가 애교 한번 가자. 애교. 애교 3단 공부 한번 갈까요? 애교 한번 갈까요? 3단? 아, 항상 하는 게 있어서. 아, 마이크 드시고. 항상 하는 애교가 있다고 합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어서 다른 멤버들도 마이크를 들어주세요. 뒤에 마이크가 좀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재빈이. 아. 조금 더 준비를 위해서 52점 같습니다. 우리, 혹시 분위기 메이커 승모씨가 한번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분위기 메이커다. 웃긴 걸 한번 가겠습니다. 웃긴 거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기대가 됩니다. 웃긴 거 어떤 걸로 갈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리호씨와 같이 하겠습니다. PPAP인데. PPAP. 인도 버전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인도 버전으로. 자. 하나. 둘. 원. 투. 쓰리. 포.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Wow. Apple pen.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Wow. Pineapple pen. Apple pen. Pineapple pen. Wow.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우리 바시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입덕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분들이 다 지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매력이 넘쳤고요. 바시지로 오세요. 바시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미리 조사한 게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잘하겠다 뭐 이만한 각오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오. 네, 우리 중국 멤버들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어떻게 하겠다 한번. 네. 각오. 각오가.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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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진짜 많죠. 하나만 한 번씩 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손발이 이렇게 하지만 더 우리 목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했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다는 이 정도면 팬 여러분들과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바시즈의 매력입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국 멤버 중에서 한 분이 또 각오 한 번 또 해주시죠. 윤호씨 갑시다. 윤호씨가 한 번 또 부탁드릴게요. 막내 패기를 보여주세요. 각오? 파이팅! 파이팅!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잘하셨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잘하겠다는 우리 바시티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할지 우리 게임을 한 번 갖다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우리 바시티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게 저희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랜덤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이고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는 다양한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을 좀 하고 싶다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 행운해! 오케이. 우리 블리씨께서 어떤 느낌으로 갈까요? 빨간 갈까요? 노란 갈까요? 노란 갈까요? 어떤 갈까요? 노란 거 갈까요? 오케이. 옐로우 한 번 갑니다. 노란 가겠고요. 먼저 보시죠. 뭐, 뭡니까? 가능할까요? 아니면 찢어야 됩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 괜찮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O, X 퀴즈로 우리 멤버들이 소개하는, 멤버들이 말하는 O, X 퀴즈로 한 번, 우리 팬을 얼마까지 알고 있는지 팬 여러분들의 입덕 느낌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 O, X 퀴즈로 가겠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우리 본인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낼 겁니다.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나는 O다 하시면, 일어나서 O, 아니다 X를 크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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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1인한테는, 우리 바시티 여러분과 함께 폴로라이드 사진을 찍는 영광. 영광. 이것만 될까요? 우리 싸인 CD도 준비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멤버, 허그까지 가겠습니다. 허그까지? 네, 허그까지 가겠습니다. 오케이. 사진 안 되고, 사진 받고, 허그까지. 내가 최후의 1인이 되겠다. 여러분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기대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은 사진은 이따 찍으셔도 되고,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일어나서 O, X를 해 주시고 탈락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여기 다 있나요? 오케이. 자, O, X 문제가 지금, 즉석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 장씩 가지시면 문제가, 이렇게 두 장씩. 오케이, 두 장씩. 같은 문제가 두 장씩 있기 때문에 멤버 여러분들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멤버 본인에 대한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시티 여러분의 하나하나까지 알고 계시는지 한 번 가도록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누가 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문제. 네. 자, 일어서서서 O, X를 한 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한 번 문제를 내죠. 네. 네, 첫 번째 문제는 바시티는 한국인 멤버 7명. 아니, 아니, 아니. 먼저 내세요. 연습 문제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바시티는 한국인 멤버 7명, 중국인 멤버 4명, 그리고 대만계 미국인 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O, X. 하나, 둘, 셋. O, X. 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O, X를. 오케이. 자, 이제는 이 정도 연습 경기고요. 예, 연습이었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O, X를 해 주셔야 되고 일어나셔서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어나서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스탠드업, 플리스. 아.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 지리. 자진해서 탈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등 할 수가 있습니다. 지리. 자, 1등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부터 갑니다. 우리 블릿씨가 먼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내주시죠. 네. 저 블릿은 데뷔 전에 신라무수를 배우며 경호원의 꿈을 키웠다. 경호원이 되고 싶어했다. 가수 데뷔 전에 신라무수를 배우며 경호원의 꿈을 꾸었다. 경호원이 되고 싶어했다. 가수 데뷔 전에. 자, O, X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O도 많고요. X도 많습니다. 정답 한번 공개해 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정답은 X. X도는 신라무수이 아니라 고구려무수를 했습니다. 아, 고구려무수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죠, 고구려무수을? 궁금해서. 고구려무수은 그냥..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 무술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자, 고구려무수를 9년을 연말하셨답니다. 고구려무수이 어떤 건지 한번. 갑자기 시켜요 제가 또? 안 되면 태권도라도? 상대방 상대방이 어떻게 이로써 우리 불화설이 팀 멤버끼리 불화설이 뭔가 되게 힘이 있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키드씨가 한 번 문제 내줄까요? 키드 손에는 큰 점이 있다 OX 키드 손에 큰 점이 있다 OX 하나 둘 셋 O도 많고요 X도 몇 분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X분들 앉아주시고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 한 번 가겠습니다 우리 시월씨가 한 번 문제를 내주시죠 시월은 B형 남자다 OX 혈액형 문제입니다 시월이 B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O 반 X 반이 되고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X 정답은 X입니다 X 잘해 잘해 얼마 안 남으셨고요 다음 문제 한 번 우리 승보씨 한 번 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리오씨 한 번 갈까요 리오씨 리오씨 먼저 네 리오씨 먼저 한 번 가시고 리오는 잠들기 전 걸그룹 음악을 자주 듣는다 리오씨는 잠 들기 전 걸그룹 음악을 많이 듣는다 리오씨는 versepi ازpi 정답은 X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제가 본 게 있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클래식을 많이 듣지 거짓말! 클래식을 많이 듣고 잡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틀리면 잘 서주시고요 정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번 승보 씨 한 번 갈까요? 승보는 데뷔 전 통역사로 일했다 나는 Adebute가 전 통역사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OX 갑니다 OX 정답은 O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KCON에서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빠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탈락이 돼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바시트를 알려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오늘 느낌이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20번까지 있었는데 7번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다른 멤버들도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퀴즈를 내고 문제를 맞추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느낌 어떠셨는지 그래도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는 바시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멤버 여러분들이 이쪽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사진도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앉으시고요 이쪽에서 우리 스태프 한 분이 올라와서 사진 좀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멤버들 더 조금 밀착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빨리 얼굴 터치도 하시고 머리도 한번 온 메모씨도 한번 조심하세요 우리 멤버들 자 여러분들 하트도 괜찮고요 파시티 파이팅도 괜찮고요 하트로 한번 갈까요? 먼저 그럼 하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시티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하트 하트 네 갑니다 자 파시티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 둘 셋 하트 손을 크게 해주셔야 동작이 더 크게 나오니까 크게 해주시고요 하트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파시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원이 조금 많든 많네요 자 우리 그러면 다른 분이 우리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 이사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한 신인 아이돌 그룹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통 팬분들과 소통해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하고 팬분들의 사랑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서 더 팬분들과 더 좋은 장소에서 좋게 좋게 행복하게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국적 글로벌 우리 아이돌인 만큼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많은 곳에서도 오신 거 지금 내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다국적 뿐만 아니라 국내 세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우리 바시티 여러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바시티 여러분께 너무 고맙죠 그러면 아까는 같이 했지만 우리 사랑해요로 마지막 우리 바시티 응원 메시지 하면서 마무리 그리고 화답한다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하시겠죠 먼저 해주시고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바시티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해 우리 바시티 여러분들도 팬 여러분들께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시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바시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바시티와 함께한 팬미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바시티였습니다 브리키런 바시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